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자유롭게 쉬고 있다 이제 우리가 연말시향식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너 안 보이나? 우리가 연말시향식이 이제 끝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안무들이 거의 중간쯤에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각오와 이제 성공해 부르겠다는 이제 굳은 의지가 된 게 있다 일로와 열거 열거 난 열심하게 그리고 지켜보시길 바란다 2015년 비회로고 끝 아빠 심심일도 빠이빠이 앗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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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